네, 계속해서 개장 이후에 트렌드 분석하면서 유망 종목 제시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광무의 트렌드 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뉴스 트렌드 투자의 이광무 전문가입니다.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한 수급이 큰 방향성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증시에 대한 속도 조절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시장에서 수급에 대한 이탈이 크게 있지 않다면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주도주의 눈림목을 곤략하시는 전략도 살아있다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에 대한 방향성과 또 시장에 대한 이슈를 찾아볼 수 있는 특징주 뉴스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지난 미 증시에 대한 흐름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바로 어제도 미 3대 지수가 모두 다 강세 모습 보여줬는데요. 일단은 타이틀적으로 봤을 때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 마감을 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어제 테슬라 모터스가 크게 급등했다는 소식입니다.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다 강세 모습 보여주다 보니까 저가 매수수에 대한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힘이 조금 더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었던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비롯해서 포스코 그룹주들 모두 다 대형주들이 21선을 올라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를 관심 있게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계속해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면서 시장에 대한 수급이 대형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크게 진행되는데 어제와 오늘같이 시장의 수급이 방향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사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좀 다 보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결국에 이달 중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완된 방안이 발표될 것을 보고 있는데 어제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에 대한 검토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세무조사와 같은 이런 조치에 대해서 유예를 주겠다라든가 아니면 세제 혜택과 같은 방법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이 여전히 재료에 대한 연속성이 있다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세 번째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에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국산에 대한 움직임,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지난 코로나 사태라든지 주요 국가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서 반도체 공급망이 훼손된 적이 있었는데 이 모습은 사실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미국에서도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쇼티지가 나타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공급망 확보에 대한 생태계 조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앞으로 반도체 생태계 구성을 위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느냐. 차량용 팸리스 기업과의 협업, 그러니까 M&A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수입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국산화한다는 것 자체가 팸리스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국내 파운드리에 대한 생산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파운드를 한다면 삼성전자와의 연결고리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차량용 반도체를 가지면서 팸리스 기업이고 그리고 국내 파운드리 삼성전자와 연계 가능성이 높다면 대표적인 종목은 텔레칩스, 넥스칩, 이와 같은 종목들이 가장 큰 대표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프로세서, 센서, 전력 반도체와 같은 키워드를 따를 수 있는 팸리스 기업들을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M&A 가능성까지 본다면 1,000억 이하에 대한 시가총의 1,000억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볼 수도 있겠는데 픽셀 플러스 이와 같은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반도체 쪽, 두산 테스나인데요. 우선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기업인데 CIS 시장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테스트 공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CIS가 이미지 센서, 차량용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차량용 반도체가 투입되는 구간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파운드리 협력 예약이 나온다면 두산 테스나는 항상 포함되는 테스트 기업이 될 것이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파운드리, 삼성전자의 연결고리를 본다면 삼성전자가 자동차 기업과의 파운드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큰 수의 기업이 두산 테스나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포트폴리오 답변하고 있다는 점은 앞에 이야기 드린 것과 유사할 것 같고요. 특히나 삼성전자의 공식적인 파트너로서 앞으로 시장에 대한 팸리스 이야기가 나왔을 때 테스트 기업으로 꼭 보자다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주가 비치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우리가 지난해 큰 움직임이 나왔다가 지금은 바닷건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저가 배수를 진입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위치에서 움직임이 나온다면 직전에 있었던 신고가 위치, 그러니까 박스권의 상단 라인 때까지 1차적인 목표가를 볼 건데 1차적인 목표가는 6만 원, 손절라인 때는 4만 2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투자였습니다.